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한 지 8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3개 브랜드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2014년 10월 이후 누적 판매량은 소매 기준으로 올 1월까지 10만 4,326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전기차 7만 3천 대, 5만 8천 대를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양사 목표를 합산한 13만 1천 대는 작년 판매량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